mk 전자라고 있죠. 13,800원에 30%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. 한번 봐드릴게요. mk 전자 이렇게 mk 전자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2차 전지 사업도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반도체 소재 쪽도 좀 뛰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지금 핵심 부품인 우리가 본딩 와이어 쪽이잖아요. 그리고 솔드볼 쪽 이게 전자 부품 업체잖아요. 이거는 기업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이거는 재무구조 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.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아.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. 저는 주식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. 저는요. 물론 실적도 중요해요. 중요한데 저는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말하면 대차 대접표. 재무 상태표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. 저는 아무리 종목이 좋아져 있잖아요. 저는 재무구조가 저는 불안하면 매매를 안 해요. 좀 특이하죠. 좀 특이해 저는요. 저는 종목을 선택할 때가 저는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표가 저는 지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매매하지도 않아요. 보세요. 재무구조 보시면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아. 이거는 기업의 내용은 자체는 나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이런 것을 나중에 하다 보면 유상정도 나올 수 있고요. 그래요. 기업 내용은 나쁘지는 않아. 그런데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아. 이건 이렇게 하세요. 1만 5천, 1만 3천 8백원에 지금 30%니까 비중을 좀 줄이세요. 비중은 이렇게 하세요.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을 몇 프로 가지고 계시냐면은 비중을 지금 30%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중만 줄이세요. 얼마 정도 비중 줄이시면 되냐면요.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15%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. 이거는 30% 이건 아니에요. 이거는. 이건 아닙니다. 이 종목 가지고 15%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. 충분히 이 종목은요. 여러분들 이거는 비중을 줄이세요. 비중을 줄이면 충분히 하면 가져갈 만한 종목이니까 비중 축소하세요. 비중을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 30% 중에서 15%만 절반 팔고 내일 아침에 절반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 보세요. 나머지는 얼마 정도도 저는 가능해 보이냐면은 1만 6천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비중만 줄이세요. 줄이고 15%만 가지고 한 1만 6천 원까지 한번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